ㅠㅠ ㅠㅠ 그거 한번 더 ㅠㅠ ㅠㅠ 너무 좋게 되잖아 여기 두께들어갑니다 양양이 줄이네요 이 싹도 이상하니까 ㅠ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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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도 이상하니까 안 돼, 그만! 이거 정확하게 넣을 수 없어 이것도 아니고,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왔어 물은 게 다 좋겠다. 재고 전하니까 이것만 하는 데가 있어. 이렇게 고소가도 괜찮더라고요. 이게 지금 맛이 괜찮아. 완전 이거 점령이야, 점령. 하는 데가 없어. 사간이 없네. 하간이 없네. ải 올려먹고 있어요. 두 분은? 감사합니다.